어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아니 너무 작아요 입었다고 생각해봐 성경 와 이거 어떻게 입어? 들어가 이게 아 이거 어떻게 방금합니까 자신감이 안 생기잖아요 자 성규 형 누구 옷 입고 온 거야 누구 옷 입고 온 거야 아니 성규 씨가 운동을 하셨나? 옷이 갑자기 작아졌어 뭐야 아까 분명 옷이 좀 딱 맞았었는데 아니 진짜 걱정되는 게 지금 막 채널을 돌리시다가 저희를 보고 너무 놀라서 단체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 벌칙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만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 모습을 보고 아 저 뭐야? 이렇게 하면서 돌리실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지금 많이 돌리셨어요 벌써? 벌써 많이 돌리셨어요 송규 씨 때문에 여러분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니니까 오해 말아주셨습니다 시청률 책임지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